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시키나? 고음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다. 우리 이거 같이 먹어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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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다 이거 성식으로 하면 난리하지마 나 후라이 다 이럴거같아 이거 먹자 맛있나? 엄청 깔끔해 도대고 까락 두개 도대고 까락 두개 와 맑고마다 맵지않을래서 죽이는데 죽이라 먹어볼까요? 이거 진짜 예쁘다 응 매워 그래서 오일 오일 와 다 뼈다